토익 스피킹, 토플, 오픽, 영어 스피킹 시험 혼자 준비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수십 개, 수백 개씩 준비하게 되는 영문 스크립트 매번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죠? 내가 쓴 스크립트를 누군가 바로 첨삭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픽스24는 작성한 스크립트 또는 녹음한 스크립트를 실제 시험 만점 튜터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고 정확한 문장으로 교정해주고 발음, 억양, 호흡까지 실시간으로 교정해주는 신개념 첨삭 서비스입니다. 픽스24에서 자체 개발한 맞춤형 추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나에게 최적화된 튜터와 매칭되어 스크립트 교정과 더불어 나에게 필요한 만점 꿀팁까지 전수받게 됩니다. 혹시 스크립트 작성부터가 어렵지 않으세요? 픽스24의 인공지능 베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를 예측하여 제공합니다. 베가가 제공하는 문제와 키워드, 그리고 튜터들이 제공한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즉석에서 스크립트 작성이 가능해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픽스24에 가입합니다. 가입 후 기본적인 정보 입력을 하면 맞춤형 튜터 추천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스크립트 쓰기 클릭 후 텍스트 또는 음성 첨삭을 선택하고 시험 종류를 선택합니다. 첨삭받고 싶은 스크립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고 음성 첨삭의 경우 입력된 스크립트와 동일한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나에게 최적화되어 추천된 튜터 중 원하는 튜터를 선택하여 첨삭을 요청하거나 빠른 첨삭을 원하는 경우 빠른 첨삭받기를 통해 실시간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첨삭 요청 시 평균 10분 이내 첨삭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첨삭 중 채팅 기능을 통해 튜터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첨삭이 완료되면 수정된 첨삭물과 함께 해당 튜터의 고득점 노하우도 받게 됩니다. 첨삭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첨삭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튜터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재첨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어디서든 빠르고 저렴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베가와 튜터를 만나보세요. 픽스24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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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